지금부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뷰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뷰가 뭐였죠? 뷰는 표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HTML, CSS, JavaScript와 같은 코드를 뷰라고 하는 일종의 컨테이너에 담아서 뷰와 관련되어 있는 로지컬한 부분들만 별도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뷰였잖아요. 모델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모델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뷰가 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테이너를 통해서 컨트롤러가 복잡해지는 것을 맞고 역할에 따라서 로직들을 모듈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MVC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델을 이해하는 데는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설명을 써놓긴 했지만요. 예제를 보면서 실제로 모델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저랑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예제는 기존에 만들었던 예제를 예제에 데이터라고 하는 측면을 부과해서 사용을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든 예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php 슬래시 토픽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토픽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리스트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델을 이용해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링크를 클릭했을 때 UR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get이라고 하는 패스로 들어와서 슬래시 3, 1, 2를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에 해당되는 이 토픽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우리의 예제를 좀 더 고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보죠. 제가 준비한 예제를 따라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MySQL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샘플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예제를 실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제시한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 MySQL 컨솔을 이용해서 MySQL에다가 아까 보셨던 그 샘플 데이터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MySQL-root-p로 접속을 해서 루트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Create Database OpenTutorials CharacterSet UTF-8 이렇게 적혀있는 이 문법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OpenTutorial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캐릭터 값은 UTF-8로 인코딩된 UTF-8를 사용하는 캐릭터 셋이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OpenTutorials를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걸 다시 카피해서 이번에는 토픽을 생성을 할 건데요. 자 토픽을 생성하기에 앞서서 토픽 테이블을 우선 OpenTutorials라는 테이블로 아니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유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에서 토픽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이 테이블은 아이디라고 하는 식별값이 있고 프라이머리 키죠. 그리고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가 있는데 이 중에 타이틀은 제목에 해당되고 디스크립션은 본문 그리고 크리에이티드는 그 내용을 그 데이터를 생성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OK가 떨어지면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howTables를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토픽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토픽이라는 테이블은 아직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빈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요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데이터가 요렇게 적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lect From Topic 그리고 역슬래시 G 대문자를 누르시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잘 들어갔네요. 자 이제부터 코드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이그날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약속되어 있는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설정과 관련되어 있는 파일은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 밑에 컨피그 밑에 있는 파일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은 데이터베이스.php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코드이그날터에서 자 컨피그라고 하는 파일을 열고요. 아 컨피그가 아니죠.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일을 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수정을 해놨고요. 어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호스트네임 만약에 여러분의 php와 그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다른 머신에 있다면 그 다른 머신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머신의 ip나 도메인을 호스트네임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스트는 보통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컴퓨터들 개별적인 식별자인 ip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을 보통 호스트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저 같은 경우는 ego잉이라는 사용자 아이디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ego잉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맞는 유저네임을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적는데요. 저는 뭐 11을 썼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패스워드를 쓰시는 일은 없겠죠. 저는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자 create database open tutorials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자 db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입니다. mysql을 쓸 수도 있고 또는 mysql i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i를 쓰는 것이 더 권장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라클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신다면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 맞는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시스템 밑에 데이터베이스 밑에 보시면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것 밑에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 이름을 산조하셔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상당히 보안상 위험하고 취약한 파일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침입자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에 접속을 할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php라는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최양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php 파일에 대한 퍼미션은 소유자, 아파치가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치만 이 파일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나머지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통 버전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실 텐데 버전관리 시스템에 이 파일을 커밋하게 되면 결국에 소스코드가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노출되기 쉬운 곳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php라고 하는 파일은 버전관리를 한다고 하면 ignore 시키는 설정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업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좀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나머지 이 예제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